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지역구 이교원입니다. 제가 방금 지난 8월 7일 8일 남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는 길입니다.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적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전국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되었고 또 7천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서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또 군경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초부터 부산과 경남 그리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담양과 곡성 등 전남 지방에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의 큰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 등 10여 명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고 교량 그리고 도로, 재방 등이 거의 모두 유실이 되었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상실된 이재민이 무려 2,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는 현재 제대로 집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크고 또 다양하게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위기가 철회된 코로나19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기습적인 폭우로 이번 큰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절망 그리고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를 하고 또 피해민을 구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 대책입니다. 참으로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피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약한 지자체의 복구와 구호 노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한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전남 수해 피해 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그리고 후색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둘러주시고 또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하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